네! 아 펠로 끄리야? 알만해 알만해 콜라하터 뺄게 배 좀 봐줄래? 아 펠로 끄리야? 이거.. 앞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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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왜 죽어? 아 펠로 끄리야 이거? 아 펠로 끄리야? 아 천천히 해볼래? 야 천천히 하면 끝날만 하거든? 천천히 해봐봐 오케이 미니언 헤브 먹어서 나랑 이거 나.. 나 실드 좀 어? 아 펠로 보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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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어.. 어.. 힘들다 아.. 하하하 진짜 대힘버네 아 아아... 크라하터 재밌네 아.. 나이스 나이스요!! 시공 보면서 한번 보자 미드라인 데리고 올게 오케이 알겠어 알리x2 나 갈게 천천히 붙어있지마 얘를 풀 다 있어 미드라인 크게 알리는 알리 높을이야 알리 정공 알리 높아 나는 타워 안치고 얘네 견제할거야 타워 지금 쳐봐 타워X야 그냥 파워 쳐봐 파워 쳐봐 쳐주세요 미드 라인도 버퍼 붙일게 포피 때리는 중 에시바죠 에시바죠 다 받고 니칼있어 니칼좀 봐줘 어떤데 좋은데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잠깐만 지지요 나이스요 하하 진짜 잘 봐주라 이거 렐 이쪽으로 올 텐데 렐 마줄게 그냥 쌍 길게만 해봐 끝내줄게 천천히 봐봐 나이스 나이스 아 짐 막아야 돼 아 탈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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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두 번 따라갈게 아 이거 너무 느리네 잡았어 아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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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가 잘하자 아 티테이브 해보자 천천히 하자 어 잘하는데 왜 급하냐 나 근데 이거 잡는거 기다리면 안되지 아 기다려줄래? 아 나 이미 아 이거 잡아야 기분 들고가서 아 오케이 나 이렇게 맞아 천천히 하자 아 나이스 아 그래 야 미드 불렀다 미드 불렀다 야 트리어 빨리 트리어 빨리 기타 잡았어 텔찍어 필 텔찍어 필 나 안죽었어 텔찍어 하나 애매하다 그냥 탈버려 그냥 나 포킹할게 뚝배기 나 가우스 좀 가우스 끝날만해 미드야 데프야 야 탄라인 끌고 와봐 나 텔 쓰고 올게 어 나 탈 쓰고 올게 좋아할거면 미드에 텔 타야돼 내가 바른 벗고 있어 천천히 하자 탈만하지 이거 바른 거 뿌려니 이거 저만 없어 나 피해복 좀 나 라인에 텔찍을게 두개 바뀔 때 기다려 자 오른쪽을 NEC 끓이지마 나 아래 거기 먼저 칠게 아래 거기 먼저 아래 거기 먼저 아래 거기 먼저 다 루서 부캔 맞췄고 나 못 맞췄다 나 타워 칠게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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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뺄게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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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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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파 하자 락칸노구 야 1회 이래 1회 이래 이래 1회 이래 안 나야 안 나야 끝났 40초, 40초. 나이스! 바퀴 나이스! 바퀴 나이스. 따봉 끼워줘, 따봉 끼워줘 빨리. 따봉 끼워줘. 따봉? 라마우스 따봉을 할게. 빨리 따봉 끼워줘. 얘들아 고생했다 진짜.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. 우리가 진짜 승자다. 야 따봉 끼워줘, 따봉 끼워줘. 빨리 따봉 끼워줘. 곰 따봉. 아니야 감정 감정. 야 죽여버려.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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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야 나이스!